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2대 성상납 발언을 사과한 지 단 하루 만에 민주당 조상호 부위원장이 역사적 사실이라며 성상납 발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사과에 대해 단순히 사과로 문제를 무마할 게 아니라 사태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거꾸로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제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조차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조 부위원장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도 아닙니다. 조 부위원장이 근거라 내세운 CIC 보고서에는 낭랑클럽을 통해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역사를 따지고자 한다면 역사적으로 민주당이 저지른 성범죄들부터 먼저 사죄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및 2차 가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및 최강욱 의원 여현발언까지 성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민주당의 여성범죄, 여성혐오, 여성인권유린의 역사는 숨기고 축소했으면서 감히 역사를 운운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이와여대 학생들의 명예와 여성인권을 훼손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유통일당 당원과 자유마을 700만 회원 그리고 애국시민들은 금일 이와여대에서 열리는 이와 동창 선후배들의 자발적 항의 집회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고 이를 기점으로 김준혁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와 민주당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건전하고 상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모두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ew of the officials voted that we dubious and Rot andél 김